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또 사인해주세요. 어머 너무 근접시하셨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승점 선정. 와. 너무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끝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안녕하세요. 아 크리스마스. 좋아.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와. 아. 잠시만요. 빨리 빨리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말해 주세요. 아.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씩만 가질게요. 바꿔주십시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초보티비 이거 받고 우리 좀 많이 와줘요. 당연하죠. 내 이름 등에요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공이야 그렇지. 아 탐방을 드디어 우리 팀 오는 것 같다. 쫄까봐요. 안녕하세요. 저 사실 머리 망한 거에요 이거. 퍼바인데 망한 건가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뭐지? 기다려야 되네. 그럼 한 마디 더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저한테 타방하지 마세요. 반겨주세요. 권력 가져가시죠. 이거 이렇게 찍으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저희 팀이 한 번 좋아해요. 좋은데. 아 이거 뭐지? 앎은 한마디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앎은 한마디요? 아이 비 케잇 사랑해요. 화이팅! 이게 너무 맨 얼굴만 나와요. 조금 보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보셔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저 팬이 없어요. 사진 너무 한 거 아니야? 이 달력은 수준이야 다 했다. 수준이야 다 했어 이 달력은. 수준이야 다 했어 이 달력은. 안녕하세요. 코코티비에요? 안 해줘요. 왜요? 개인기 개인기. 코코티비. 해라. 망해라. 망 아니에요 잘해라 해주세요. 망하트했어. 아무것도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한마디 하면 그것도 없잖아요. 코코티비 망해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어디가세요? 저희 몸매에요. 아무것도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 많이 찾아와도 되나요? 저희에게서는 자주 봐요. 코보티비 1일 1 코보티비. 무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코보티비 자주 와도 되죠? 매일 안오면 땡이에요. 나 아직 다 못뻔았는데. 나 아직 다 못뻔았는데. 나 아직 다 못뻔았는데. 나 아직 다 못뻔는데. 이제 다 못뻔이네. 우리의 몸매가 다 못뻔다. 다 못뻔다. 지금 우리의 몸매가 다 못뻔다. 지금 우리의 몸매가 다 못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